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과의 전화통화에서 시진핑을 거의 칭송하다시피 하는 극찬의 말을 했고 궁극공상당 창당을 축하한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이런 중국의 아부하는 듯한, 칭송하는 듯한 발언에 대해서 중국 언론 매체들은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고 이것은 곧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는 점에 시진핑이 한국의 대통령은 중국과 이렇게 친한 사이다 하는 것을 언연중에 이렇게 과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시진핑 주석의 견고한 지도 아래 중국이 방역에서 성공을 거두고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한 국가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보도한 내용에는 중국은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도 공개를 했습니다. 자유미주의 국가 지도자가 공산당 창당일을 6개월 앞두고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언급하는 것도 아주 이례적입니다. 공산당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것은 우리와 적대적인 세력이면 틀림없는 공산당에 대해서 환영한다 하는 의미도 되고 있어서 정말 문재인의 인식이 공산당에 대한 인식이 어떤 정도인가를 잘 읽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대인 대통령의 정체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도 지금 매우 우려하는 눈초대로 문재인 대통령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미 행정부가 최우선 외교 정책으로 중국 전제를 위한 전세계 민주주의의 연대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약한 고리인 한국을 흔들어서 이탈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의 국제지위와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고 두 번째 백년 분투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서 중요한 발겸을 내디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당 100주년인 2021년과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100주년인 2049년을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민일보는 이날 정상의 통화를 일면 오른쪽 머리기사에 배치를 했습니다. 신화통신과 cctv 등 관영매체도 관련 기사를 비중있게 다루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입니다. 반면 우리 측이 공개한 시진핑의 남북 또 미국 대화 지지 조기 방한 성사 등 발언에 대해서는 중국 측은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문재인 대통령을 잘 활용해서 미국에 견제하는 효과 또 미국의 연결고리를 잘 흔들어 놓는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40분간 이어진 통화는 중국 측이 먼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청와대는 양국이 협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터는 한국을 민주주의 국가들의 반중연합에 끌어들이려는 바이든 미 행정부의 계획을 좌절시키려는 중국의 공세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 정부를 이용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청와대는 한국과 중국의 설 연휴와 그리고 춘절을 앞둔 신년 인사였다는 점에서 여러 차례 이런 이례적인 인사다 의례적인 인사였다 하면서 의미를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진핑을 찬양하고 또 공산당 창당을 축하한다는 속내가 지금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니까 매우 당황한 것 같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앞서서 시진핑과의 통화가 의례적인 행사였다는 것입니다. 보통 한나라에 특히 미국의 새로운 지도부가 들었으면 먼저 미국 대통령과 빨리 통화를 해서 한국의 현안 문제 왜냐하면 방위를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지도국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고 미국은 어느 나라와 정상과 통화를 먼저 하는가 또는 방문을 먼저 하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위상이 달라지는 이런 시대에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과 말하자면 바이든과 통화가 아니라 시진핑과 통화를 해서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축하한다.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렇게 말하고 시진핑의 지도 아래 중국이 아주 전 세계의 주가 가운데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했다. 이런 식으로 시진핑을 칭송하기 바쁜 문재인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통화 직후에 짧은 서면 브리핑 자료를 냈다가 중국이 두 정상 간 통화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자 뒤늦게 내용을 추가해서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공산당 100주년 축하 등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공산당 100주년을 축하한다 해놔 놓고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공산당 100주년에 대해서 쏙 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정체성이 뭔가 하고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상적인 덕담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 간의 통화도 조식하게 조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과 함께 한미 외교 안보 채널의 정책 협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양국은 통화 강화 목소리를 내면서도 북핵 또는 중국 등 핵심 이슈에 있어서 우선순위나 방향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중전제를 위한 한국의 협조 대북 제재 또 압박 유지에 무기를 두는 동안에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유사 아닌 트럼프 행정부의 유사 아닌 말하자면 미국 싱가포르 정상회담 개성을 계속 가득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싱가포르 회담 같은 것을 하자 이런 식입니다. 바이든 외교 안보팀 주요 포스트에 대북 강경파가 속속 들어서면서 한미 사이의 마취렘이 본격적으로 붉어질 수가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상원 인준을 받고 취임한 뒤 바로 캐나다 일본 한국선으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미국 측에 따르면 블링컨은 강경화 외교당관과의 통화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위한 동맹의 역할을 먼저 강조한 뒤에 한미일 3자 협력 지속 또는 북한 비핵화의 필요성 지속을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중국 전제를 위해 만든 인도태평양 용어를 앞세워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 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 비핵화는 순위가 더 뒤에 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튼튼히 해서 중국의 패권화하는 것을 막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트럼프 행정부나 지금 바이든 행정부나 똑같습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되고 외교 정책은 하나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미국의 힘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미일 3각 협력 강조 역시 동맹을 귀합해 중국에 맞선다는 외교 기조에 동참하라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반면에 한국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인도태평양 또는 한미일 협력 내용은 뺀 채 북핵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시급히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는데 공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처음 들어와서서 미국과 협의를 하고 나면 미국이 발표한 내용과 한국에서 발표하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다른 게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얻어적으로 미국에서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자세히 찾아봐야만 정확한 텍스트 의미가 해석됐던 것입니다. 그만큼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우리 국내용으로 전달했던 내용이 많았다 하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형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이 빨리 싱가포르 때처럼 북한과 다시 마주 않는 그림에 대한 기대를 우리 정부는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차는 전날 한중 정상통화와 맞물려 논란을 더 키울 전망입니다. 미국은 미국 대화에 매달려서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다시 싱가포르와 왔던 계속 흘러간 노래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미 싱가포르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다 거짓말인 것을 드러났습니다. 싱가포르는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하노이 회담을 해봤지만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이가 비핵화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트럼프가 알고 박차고 나왔던 것입니다. 회담이 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쇼를 하겠다. 싱가포르 때처럼 또 바이든과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쇼를 하고 그때 한국에 끼어들어서 운전자 논의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렇게 국내 정치도 이용하고 세계에 또는 이벤트를 벌여서 이렇게 거짓 평화를 지속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날 통화로 문 대통령이 동맹국인 미국보다 중국에 먼저 대화하며 시진핑 주석 리더십을 칭송하는 모양새가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에서도 아주 곤란해하는 것 같습니다. 속내가 이렇게 중국에 전화했는데 중국에서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반중연대에 약한 고리인 한국을 흔들어서 계속 한국은 그에 대한 견제로서 이렇게 활용하고 한국은 이에 맞장구를 친 셈인데 그게 싹 드러나버린 것입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미국 조야에서 한국이 중국에 기울고 있다는 의구심이 점점 커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강경책을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지나 르만도 상무장관 후보자는 이날 인준청문회에서 중국의 행동은 반경쟁적이고 미국 근로자와 미국 기업에 손해를 끼치고 잔혹한 인권침해로 비난을 받을 만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경쟁할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낯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주요 포스터가 모두 대북 강경파로 채워진 것도 앞으로 한미의 간격을 더 벌려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박 전 브루킹 연구소의 한국 석좌안은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로 합류했습니다. 그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그리고 싱가포르 회담 또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입장을 분명히 해 온 인사입니다. 그는 저서와 기고문을 통해서 김정은의 관심은 평화가 아닌 갈등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옹호하기 위해서 반북한 연설이나 활동을 약화시키는 데 권력을 사용했다라고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꼽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인식은 바이든의 대북 라인 전체가 공유하는 것입니다. 북한과의 협상 경험이 많은 웬디 쉬먼 미 국무부 부장관 그리고 성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대행 등은 북한에 대해서 근본적인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 소식 등은 문재인 정부는 Again 싱가포르를 외치지만 바이든 팀 머릿속에는 싱가포르가 아니라 229 합의가 있다고 합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2년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유예대가로 식량 원조를 한다는 229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불과 2주 만에 이를 깨버렸고 미국은 이후의 전략적 인내로 대북 기조를 바꿨습니다. 이 소식 등은 바이든 팀의 싱가포르 합의는 북한의 핵 보유 의지를 재확인한 쇼나 다름없다면서 그런데도 줄기차게 싱가포르 정신 개성을 요구하는 문재인 정부를 바이든 측이 어떻게 보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북한 김정은에 매몰돼서 세상 실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오로지 싱가포르 회당 같은 이벤트에 고집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결국은 국제 외교무대에서도 고립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안보가 더욱더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 아멘 아멘 Commodore